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장으로 살아온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막장 인생은 자식에게도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와 연락을 끊고 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천하의 못된 딸이라 손가락질하실 수도 있겠네요.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지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아버지는 평생 일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배움이 길지 못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하시는 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5살 때부터 공장에서 멸시당하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와 오빠가 태어나니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저희 아버지는 철야, 야근 같은 것을 엄청 하셨습니다. 항상 기름때가 묻어있는 손,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어린 저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의 양복 입은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는 표정이셨고 저를 보기만 하면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이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곤 했네요.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집안을 뒤집어 놓곤 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바람도 피우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어디에 그렇게 썼는지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이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 해도 돈이 없으니 못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알바를 병행하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초등학생일 때부터 포기하고 인내하는 습관이 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고3, 2학기 때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 정직원이 되어 20년 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30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맞벌이하며 부족하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빚은 상속 포기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엄마가 진 빚이란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엄마와 일을 하다 말다 하는 한량 같은 오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셔서 일을 하다 말다 하시니 저만 보면 매번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돈을 주곤 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돈을 주었던 것이었죠. 오빠는 저를 보면 매번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동업으로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 원씩 두 번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뭐가 어떻게 되어 운이 나빠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했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을 진짜로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제 수중에는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남아 있더라고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남편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던 남편은 제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드릴 수 없으니 오빠와 엄마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한다고요. 엄마와 오빠는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엄마는 저에게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제가 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저보고 부모도 몰라보는 연이라고 하면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2년 정도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끔 이모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식이 그렇게 엄마를 나몰라라 하면 되겠냐고 전화나 문자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번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와주자고 했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이유로 친정에 대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안목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란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우리 딸 괜찮니? 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부모님에게 주사를 부리는 것처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얘기를 울면서 정신없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몇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함께 울어주셨고 시아버지는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엄마에게 전화가 또 왔는데 받지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매번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엄마 전화 받지 말걸 이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궁금하니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돈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 그만 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결혼할 때 1억도 넘게 모았을 텐데 집에 돈 들어가서 천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벌어온 돈도 엄마 위에서만 썼던 사람이라서 이제는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엄마에게 돈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가족들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자식이냐고 이제는 오빠에게 의지하라고 했더니 오빠는 집을 나가서 몇 달째 소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바람이나 피우고 아빠가 벌어온 돈 남자에게 갖다 바친 엄마에게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넘치도록 했다고 말했더니 누가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가 다 얘기했어 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아빠 돈으로 자식들 나몰라라 하면서 혼자 즐기며 살아온 엄마 이제는 엄마로 생각 안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와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남자에게 환심 사려고 돈을 펑펑 써댄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서 잘 모르고 가족이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와 오빠에게 돈을 주었던 것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계셨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려고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와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가 계신 추모암만이 저의 친정이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음 약해지지 않으시길 바래요. 다행히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났으니 친정은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